안녕하십니까 알림이 황희드입니다. 어제 오늘 하루종일 논란에 휩싸였던 서민씨가 홍준표씨한테 사과를 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본인의 페이스북을 통해 본인 사태수습에만 신경쓰느라 피해자인 홍준표한테 사과를 못했다 이렇게 적으며 사과를 한건데요. 이걸 보면서 무슨 생각이 첫번째로 들었냐면 홍준표, 김어준 그리고 광주시민들을 비아냥된거 아닙니까? 그럼 홍준표한테 사과하는거 알겠습니다. 그러면 김어준하고 광주시민들한테는 사과 안합니까? 이 인간이 아직까지도 정신을 못차렸다는걸 쉽게 알 수 있는겁니다. 이에 대해서 많은 비판의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윤석열 캠프에 왜 끼리끼리 모였다 이런 얘기를 듣는건지 쉽게 알 수 있는 대목이죠. 심지어 댓글에 하나하나 발끈하면서 막말을 내뱉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며 더 많은 비판을 불러오기도 했는데요. 이런식으로 진짜 유치하다는 생각밖에 안듭니다. 응 반사, 응 진중권한테 가 이런식으로 여전히 정신 못차리고 유치한 반응을 보이고 있죠. 이런 인간이 도대체 무슨 보도의 가치가 있다고 여태까지 언론이 받았었는지 그 자체도 납득이 안가구요. 참고로 이런 와중에 원희룡 아내는 이재명 로봇 뒤집기 논란 아직까지도 부여잡고 황당한 소리를 해서 많은 지적을 받고 있네요. 불편하게 느끼는게 정상적이라며 가슴이 철렁했다 무섭다 이런식으로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미 지난 주말 동안 말 같지도 않은 악의적 편집에 황당한 지적 그만해라 이런 지적을 받은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원희룡 부인 또한 많은 지적을 받고 있구요. 오히려 원희룡에 대한 비판까지 계속해서 나오고 있죠. 저런 사람이 저런식으로 돼도 않는 소리를 할 때마다 오히려 원희룡 욕먹이는 거란걸 알면서도 저러는 것 같네요. 오히려 이런 얘기를 아무렇지도 않게 하는 원희룡 아내가 더 무섭다는 반응도 나오고 있구요. 다들 보신 분들은 기억하시겠지만 정치인사에서 저렇게 허공에다가 대고 손가락질하던 원희룡 이건 진짜 무섭지 않습니까? 형근택 변호사는 잠시 제작진에 의해 자리를 비켜있었는데 저런식으로 허공에 손가락질하는 원희룡이 저는 훨씬 더 무섭습니다. 게다가 지금 특검하라면서 저런 쇼를 하고 다니고 있는데 도대체 이 사람도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건지 한때나마 개혁적 보수 코스프레를 했지만 그 실체 이미 다 탄로났죠. 게다가 김웅씨 같은 경우에는 진짜 뻔뻔하다는 생각밖에 안들었습니다. 애초에 예상은 하긴 했지만요. 공수처는 윤석열 수사처가 될거라 말했는데 현실로 됐다. 그러면서 한마디로 자기는 기억이 하나도 안나고 공수처가 지금 정치 개입하고 있다. 이따위 소리를 하고 있죠. 공수처를 이용한 선거개입 사건이라면서 저렇게 정쟁화시키고 있는데요. 국민들을 바보라 하니까 저런 얘기를 뻔뻔하게 하는 겁니다. 양심도 없는 양아치라는 생각밖에 안되고요. 이런 인간들이 보수를 표방하는게 보수주의자들이 진짜 열받아야 될 대목이라는 거죠. 어떻게 저런 뻔뻔하고 가짜는 인간이 보수 타이틀을 쓰고 있는데 보수주의자들은 이걸 그냥 넘어간다는 말입니까? 이에 대해서 많은 시민들도 뻔뻔함에 극치를 보여준다며 이런 인간이 어떻게 국회의원이 되는지 모르겠다. 이런 비판을 하고 있고요. 특히 윤석열을 경계하는 얘기까지 자연스레 나올 수 밖에 없는 겁니다. 이런 황당하고 어처구니없는 소식이 전해지자 김남국 의원은 고발 사주 의혹 최종 보스는 윤석열이고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며 김웅의 태도와 발언은 이에 불가다. 이렇게 뻔뻔할 수 있다는 게 놀랍다. 지금까지 확인된 사실만으로도 국민 앞에 고개를 들지 못하고 부끄러워하는 게 상식이다. 이렇게 지적을 했고요. 김웅과 조력자들의 범죄 의혹은 곽상도 50억보다 더 심각하다는 거죠. 검찰의 사유안은 매우 심각한 거고 실제로 당시에 선거 결과까지 뒤집으려 한 국기문란의 중대 범죄 행위입니다. 제2의 박근혜인 윤석열을 통해서 국기문란 범죄 행위를 경험할 뻔한 거고요. 김웅은 저런 식으로 계속해서 기억이 안 난다는 말 같지도 않은 해명을 하고 있는데 국민 앞에 당당해지라며 이렇게 김남국 의원은 김웅의 검사 내전이라는 책을 쓰레기통에 버린 걸 인증했습니다. 이따위 책은 재활용도 불가능하다는 거고요. 누가 주워가지도 않았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정신건강에 해롭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렇게 인증샷까지 남겼습니다. 합리적인 척하고 온갖 허세 부리면서 이프로스에 글 남기고 이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의 남은 반년의 인기가 더더욱 소중하다는 생각밖에 안 드는데요. 최근 문재인 대통령은 국제메탄서약 출범식에 참석한 후 글래스고 공항에 출발을 했고 부다페스트 공항에 도착하셨습니다. 참고로 문재인 대통령의 이번 헝가리 방문은 2001년 김대중 대통령 이후 20년 만에 정상 방문이라 하고요. 이후로 가장 먼저 선박사고 추모 공간에 방문하셨습니다. 2019년 5월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의 선박사고가 있었던 단유부강을 찾아서 당시 희생자들을 추모하신 겁니다. 정말 열일 중인 문재인 대통령 어떻게든 지켜야겠다는 생각밖에 안 되고요. 그런 의미에서 이재명 후보를 중심으로 똘똘 뭉쳐야 되는 게 너무나 당연하다는 생각밖에 안 됩니다. 참고로 이재명 후보가 유시민의 알릴레오에 출연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죠. 녹화는 이미 마쳤고 방송은 이달 중순께 공개된다고 합니다. 정치 얘기가 아니라 책에 대한 이야기가 공개될 예정이고요. 이에 대해서 많은 시민들도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그리고 이재명은 그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굴하지 않고 사람 사는 세상을 위해 부단히 노력하신 분들이라며 어떤 책으로 대화를 나눌지 기대된다. 유시민이 있어 위로가 된다. 이런 반응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중요한 소식들 계속해서 간략하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내용도 유익했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멤버십 가입 정말 큰 힘이 된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번 내용도 주의에 널리 공유 부탁드립니다.